준비 소리 나는데 근처에서? 끈없는 불안은 뭐지? 속옷 탐방하지 말고 파밍 하라고 미친놈아 하... 님은 갔습니다 응 아.. 7일... 으어! 깜짝이야 야 일어나는 로션 돌진 갑자기 나와 이씨 온화TV 양조 공장 양조 공장 아니 어제는 가운데 정리를 썼더니 저기더니 이거 왜 이번에 안되냐 마킹 움직이기 있는데? 으음 아 가능하네 이거 하하하하하 어 야 개쩐다 이거 야 옮길 때마다 옮겨 쓰는 거야? 이거 너무 사기인데? 이렇게 하자 여긴 다 위스키 공장이야 그냥 증류주니까 술 어마어마하게 많겠는데? 야 씨 여기는 파역장이네 여기 안에도 술이 있을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야 씨 여기 마루님 겁나 좋아하겠는데? 다 술이야 으음 아휴 뭘 그걸 또 술을 또 잡수실라고 오셔가고 또 그냥 어 밤늦게까지 그냥 어 코로나가 판치는데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실까 마스크도 안 쓰고 나는 마스크 썼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랩이 무서워 겁나 크지 깜짝 놀랐어 나도 일단 여기는 임시 거처고 미녀가 그 일단 우리 파밍 좀 하고 마루님 오면은 그때 좀 둘러봐야 될 거 같아 여기 겁나 커 개 크네 너 골초 안 뺐지? 응 이거 반 가져가 라이타도 새 거 일단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뭘 줘야 되니 물병도 좀 가져가라 알콘솜 좀 많이 남은 거 하나 가져가고 으응? 아 그리고 미녀가 흐 이거 입어 어? 이거 내가 어제부터 너 주려고 챙겼어 이거 봐 입어 앉아서 구경할 테니까 왓? 그걸 왜 구경해? 아니야 아니야 봐 왜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에이 퓨 모멘트 레이텔 아 아 나오지마 미친놈아 아 towards me 넘 알아 아 으윽 근데 그때는 이건 핫팬츠였는데 이건 좀.. 아.. 에반데? 아 그만 바지 입어 이 새끼야! 기질러 진짜.. 야.. 아.. 정말.. 전신도 있나? 왈! 하하하하 전신을 왜 찾는 거지? 괜히 시켰다.. 이건 내가 진짜 자폭한 거다 이거는.. 아.. 준비 소리 나는데 근처에서? 끈 없는 불안은 뭐지? 어? 아 속옷 탐방하지 말고! 하하하하 파밍을 하라고 이 미친놈아! 하하하하 저 새끼 존나 좋아하네?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지랄한다 저거.. 존나 좋아한다 저거 또.. 레이텔 왔어! 아 이 XXXXX 하하하하 뒤질래? 야! 죽여버린다 진짜! 안 벗어? 하하하하 이 집도 괜찮아.. 아 근데 2층 집이 아니네.. 아.. 2층이면 완벽한데.. 착오도 있고 그치? 2층 집인데.. 지금 우리 방금 봤던 집들처럼 큰 집이 있으면 좋을텐데.. 아니면 두 집을 이어버릴까 여기? 펜스 두르고? 하.. 리모델링하게? 어.. 중간에 그냥.. 괜찮은데? 허가 받아야돼 이거.. 하하 담당자가 휴가 갔어 지금.. 하하하하 하하하하 집 찾는거에요 우리? 응 레이텔 어 괜찮다 보죠? 야 주방 졸라 넓어 비 소리 난다 여기.. 잠깐만.. 정리는 하지마 아직.. 이사갈수도 있어.. 응.. 새로 보는 집으로 옮길수도 있어.. 왜냐면 여기는 좀 외곽이니까.. 일단은 마루님이랑 집 보러 갑니다.. 집 고르는 재미가 있구만.. 흫 사실 대구 할때는 그런 재미가 없긴 했어.. 레이텔 야 뭐야 여기.. 와우 창구가 3개나 있네? 오우 오우 그거 괜찮네 일단 좀비를.. 좀만.. 좀만 밀.. 밀 수 있으면 좀 밀어주세요.. 아 쟤네 문 부시면 안되는데 저기.. 저 좀 내려주세요.. 내릴게요 내릴게요 내릴게요..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.. 아 피텼다.. 아 몰라.. 아 집 괜찮아 그죠? 좋아.. 이거 좀비 치울려면.. 존나 힘들겠다 이거.. 아이고야 이거.. 하하 씨.. 저 아래쪽에서 밀걸.. 와아 피부아.. 아우 졸라 많다.. 헤에에에에에에 우아 마이갓 오마이갓 오! 오마이! 오마이갓 어.. 어.. 도와줘요.. 어 도와줘야 돼.. 어 그렇지.. 마이 턴.. 으이씨 뒤져.. 명망치.. 백만 숨을 하나.. 아 백만 숨을.. 아 둘이 가기..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.. 아 일로 와 이 새끼들아.. 여기.. 헉.. 존버 엄청 많은데? 우리 또 억울이 억울이.. 우리 또 억울이 억울이.. 왜 저래.. 흠.. 자연인이야.. 하나 어디갔어? 하나 있었는데? 아 씨.. 그냥 보내주죠 그냥.. 도망가네 이 새끼들.. 아하핳.. 어.. 5번.. 5번 좌석이 있어.. 제가 해외여행 갔다 온 거 가져와야지.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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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여기 봐.. 아 이쪽에 통로가 있네.. 아 존라 시끄럽네 이씨.. 얘네 뭐야.. 이거 점원들이네.. 레스토랑에서 나온 애들이다.. 얘네는.. 여기에.. 아 망치 이제 갔나보다.. 아이고 쉬잉.. 그만.. 두들겨 이씨놈 새끼야.. 스가 많아.. 진짜 졸라 많아.. 기가.. 아우야.. 미제맞네.. 아.. 아.. 안 돼.. 어.. 아싹.. 아싹.. 내가 사워 아니야.. 고추 바사삭이요? 왓! 고추 바사삭이요.. 하필 또.. 고추 바사삭은 아니잖아요 여보 뭐야 이거 2층으로 옮겨야되나 그러면? 공간이 없긴 한데? 여기 지금 나무들로 있어 아 깜짝이야! 아 깜짝이야! 아 밀렸어! 아 밀렸어! 아 씨 도망해 좀 누워봐 이 새끼야 아 놀래라 아이씨 놀랬어 어 아야야야야 아니야 새끼야 나 나온지 얼마 안됐어 이 새끼야 뒤지마 저 밖에서 죽을거거든요 어 민혁아 가서 처리 좀 해줘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죽기전에 헹궈 현재죠 하하하하 바닥에다 아이템 배치했어요 어? 유리 가루 어 근데 풀렀어요 아 근데 물림이 되게 잘 떠 아 아파요 말 더럽게 맞네 앉아서 비비면 엉덩이에 피 나냐? 여기서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? 운동이 안되지 않을까? 망치로 내가 한 번에 한 방에 끝내줄게요 하... 님은 갔습니다 응 아 7일... 오오오씨 깜짝이야 아 야 일어나는 모션 돌진 갑자기 나와 이씨 놀래라 아 놀래라 죽어 여보 여보 죽어 여보 여보 미안한데 죽어 제발 아 씨 제발 죽어 여보 하하하하 아 드럽게 밟네 진짜 죽으라고 여보 여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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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즐기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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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추 정리 끝났는데? 잠깐 기름통을 빈 기름통을 아예 싣고 나가서 저거 할 생각 해야 되겠다 우리 아예 그러면 차 두 대로 나갈까요? 트레일러도 아예 끌고 나가고 아니 트레일러 일단 저거 뭐야 용량이 있으니까 다 갖다 때려 박아갖고 갔다 오면 되잖아 파밍을 어차피 나가면 우리 뭐 뭐 뭐 파밍이라고 대형망치 일단 찾아야 되고 망치 찾으러? 망치 찾으러? 망치 찾으러? 망치 찾으면서 판자 파밍 해오면 되겠다 그니까 미영아 네가 트레일러 끌고 아 솔직히 근데 저번에 한 번 씨 웨스트 포인트에서 저 뭐야 우리 멀드로 원전 갔을 때 그 차 전복대가 못 일어야 돼 안 그러면 어우 여보 좀 도와주면 안 될까? 안 돼 안 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제발 긴 바닥에서 갚지 말고 좀 등을 등지고 하라고 벽 같은 데를 빨리 타라고 타 타 타 마루님 탈 수 있으면 타요 일단 헉? 운전이 갚힌거에요 아 야 큰일났다 흠 미영이 차 뒤집... 으아악 됐다 아니야 찰 수 있어 난 차덕이거든 살았어 타 타 타 타 타 타 타 아우 씨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잠깐만 아 씨 머리 망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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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머리 이래 아 여기 있다 스쿨버스 졸라 북쪽에 있어 하하하하 저기 두 대가 있거든 그쪽에 큰 건물 그건 뭔데? 마트? 기억이 안 나 그쪽 가가지고 학교도 있고 막 그랬던 거 같아 거기 파밍하고 차 끌고 오면 되겠네 각자 워커백이나 더플백 두 개씩만 가져가면 될 거 같아요 35 일단 안정적이에요 35 크루즈 컨트롤 써서 움직이면 될 거 같아 트레일러 할 때만 갑시다 텔포 조심하고 진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가끔 정말 한번 나올 때 있으니까 지금 눈 다 녹았네 이거 눈 겁나 쌓여있었어 도로가 안 보여 그게 제일 위험해 그쪽 건물들 다 터는 거야? 아니 좀비가 계속 있어갖고 아 그래 나오는 거 잡고 있어 지금 한 템포 죽이고 온다니까 손 한번 하고 아니야 안돼 아니야 죽지마 아니야 죽지마 아 그냥 빠지면 어떻게 해 여기 진짜 빠져야 될 거 아니야 루피님 위험해요 포지션 위험하다고 루피님 빼빼 여보 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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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하는거야 안 보고 빼라고 빼라고 아니 진짜 정말 외들기래 어두우니까 더 안보인다 라이트를 켤까? 오 땡큐 여보 땡큐 한 마리 시간차 공격했어 아 밖에 있는거야? 어 아 너무 많아서 지금 뺐어 애들 아 오케이 됐고 그렇지 나이스 흠 상남이인줄 생각나네 아 맞어 아 맞네 오이치카 같아 오이치카 먹을게 없는데 오토바이 이런거 먹어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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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크 오토바이 뭐 이렇게 하든가 오토바이 뭐 아즈바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디귿자로 서로 마주보게끔 돼있어서 어 위에서 떨어져 아 위에서 떨어지는거였네 어쩐지 갑자기 나타난다 했어 위에서 떨어진다 아 2층도 있네 위에서 떨어져요 거기 여보 자기 있던 그 자리에 바로 떨어진 줄이야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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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수씨 온다 제수씨 반가워요 신랑신부 맛절 영혼결혼식하고 가 하하하하 어우 저 잔인한새끼 저거 야 이새끼 신고해야되겠다 저 바지 다 빨갛게 물 하하하하 하하하하 발 붙여 저 아래 뭐 커피 하나 더 온다 아 뛰어내린다 이새끼 미쳤다 이거 어디 가야되냐 진짜 하하하하 찾기가 너무 힘들어 약간 공단 기억? 약간 산업단지 뭐 공단 뭐 이런 정리는 하지 말고 가방같은거에 옮겨서 거실에만 그냥 다 떨궈놓고 트레일러 그냥 떼어놓고 갑시다 지금 중요한건 그거니까 대형망치가 일단 급하니까 아 이거 맞네 크루즈 컨트롤 무조건 해야지 안 떨어지는 거 같아 이거 내가 임의로 그냥 컨트롤하면 핑차이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는데 야 한 번도 안 끊기고 왔어요 계속 크루즈 컨트롤로 왔거든 내가 택시 끌고 갈테니까 여기 웨건 한번 끌고 오세요 여기 라이터 품귀현상이야 라이터 성냥 이런거 너무 없어 성냥 남았나요? 아 그러니깐 나도 성냥 없네 다 썼네 핑님 먹튀했다 성냥 남았어요? 예 있죠 저 드릴게요 저 주셔야 돼요 왜 은근슬처 말없이 그냥 가요 양호치네 하하하하 여기 여기 아니잖아 근데 아니네 잠깐만 저 뭐냐 위에 있는거 이녀가 라이터가 있어 라이터가 야 야 저거 뭐야 이거 총포상이야? 야 무전기 있어 군용 무전기가 있는데? 야 뭐야 여기 US암이 써있네 와우 아 군용 물자가 좀 있네 여기 맞아? 집을 복귀하기가 참 애매한게 아직 다 우리가 뒤진게 아니라 아니면 차를 끌고 조금만 남쪽으로 가서 대충 둘러보고 오늘 마무리 할까요? 뭐라고 쓰여있는거야? 여기 창고인데? 일단 위쪽으로 주차 야 잠깐 상자있다 어 뭐야 먹을건데? 여기 그러면 먹을거만 있는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있지 않을까? 야 안에 창고야 들어와 여기 열려있어 열어줄게 다 내가 헉 야 미쳤는데? 야 이 택배 택배물류센터다 야 공구도 있어 야 여기 장난 아닌데? 준비 온다 뒤에 좀 정리부터 정리부터 야 들어온거다? 진짜 약간 좀 택배 물류센터 같은 느낌? 아니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와 주모 미쳤어 지금 공구류도 있어 이거 봐 세지리 때 나오잖아 그러면 잘하면 나오겠는데? 대형망치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? 아니 공구상자 있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계는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 그러니까 난 당연히 나올줄 알았거든 근데 없어 일단 오늘은 뭐 파밍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루핑도 넘기를 했고 대형망치를 찾아서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근데 없어요 내일도 이어서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자요 뿅 구독과 좋아요 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구독 안했어요 그건 좀 아닌거 같아 아직도 구독 안했어요 안 부탁드립니다 알 laisser 또 해주는 있어요 아니 무거워들어 이거 rån 뭐 또